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부터 챕터 11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챕터 1,2,3를 했었잖아요 그죠? 1,2,3를 했고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10 일로 왔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4부터 10은 뭐냐 안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4부터 12 챕터 2, 여기 part 2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슬라버스 즉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알다시피 저기 후반부로 넘어가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art 1의 끝을 냈고 오늘부터 part 3를 먼저 들어간다 아시겠죠?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part 4를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part 2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업로드가 되는 그 방식 그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거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오늘 part 3 처음 배울 부분은 바로 주제 목적 그리고 화자와 장소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론이 조금 길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part 1에 대해서 문제 유형을 한번 봤었고 문제 풀이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part 1에서 등장하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표현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꼭 암기하셔야 되는 필수 암기들 그것들 다시 한번 다 챙겨봐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part 3의 전체적인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것이고 문제 풀이 시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 유형 중에서 오늘은 초반에 등장하는 주제 및 목적 문제 그리고 화자와 장소 문제에 대해서 공략하는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전에 part 3의 대화 종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part 3는 길게 요렇게 딱 간단하게 보시면 type 1과 type 2 요 두 가지 형태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type 1이라 그러면 남녀 남녀 뭐 여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 자 성별이 다른 두 사람의 성우가 두 번,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화가 이뤄지는 이런 게 바로 type 1이라 그러고요 type 2 같은 경우에는 요런 성우가 세 번에 걸쳐서 그죠? 주건이, 박건이를 딱 세 번만 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ype 3는 뭐냐 원래 part 3는 대부분이 남녀 남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은 성우가 똑같은 경우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자 여자 또는 남자 남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type 3로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type 1과 type 2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어려울까 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겠지만 part 3는 하나의 질문을 듣고 문제를 총 세 개를 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type 2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짧겠죠 그죠? 짧은 상태에서 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속도가 어떻게? 상당히 빠르다고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리듬이 빵, 빵, 빵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type 1 같은 경우에는 평이할 경우에는 빵 그 다음에 좀 딴 얘기하다가 또 빵 그리고 또 딴 얘기하다가 마지막 문제 빵 이렇게 답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스피디하게 답을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art 3를 조금 더 높은 점수 즉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첫째 문제를 그림처럼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좀 한번 해보겠지만 part 3는 앞에 direction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죠?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로 이 direction이 나올 때 문제를 미리 막 읽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음원이 딱 흘러나오는데 음원이 흘러나오는 순간에 문제를 읽으시게 되면 음원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원이 흘러나오는 동안에는 앞에 보이는 문제를 그림처럼 보고 계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한 번에 적어도 두 문제 정도를 딱 그림처럼 쳐다보시면서 음원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출 topic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셔야 되죠 자 part 3는 여러분 정해져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약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취소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주문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빈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이런 예약 상황에는 보통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뭔가 취소를 하는 상황에는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런 전체적인 topic을 조금 공략을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듣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topic별 등장하는 대화의 흐름에 대해서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오늘이 물건 주문하는 것이 얘기가 나왔다면 아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대화가 흘러가더라 이러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topic별 빈출 단어를 학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취소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또는 뭔가 수리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게 되면 훨씬 더 대화를 듣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art 3에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저희가 오늘 배울 문제 유형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주제 및 목적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장소나 화자 또는 직업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무조건 들으셔야 되냐면 초반 두 줄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즉 영어로는 cause, cause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보통 중간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청 문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해주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자가 여자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요청 문제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대화의 후반부에서 보통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언급하는 problem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difficulty, 어려운 점 또는 problem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거든요 마찬가지 문제 안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고 대부분 그런 키워드가 딱 들리는 곳을 찾아보시면 지문의 중간에서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근거를 도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페의 problem과 이어서 이런 어려운 점 그죠? difficulty가 무엇입니까? 또는 unable to,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제 안에 보이시는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면서 지문의 중간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근거를 쉽게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 문제들 있죠? suggest라고 그러죠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제안하는 건 무엇인가요?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런 식의 suggest나 recommend 같은 문제들은 보통 근거가 대화의 후반부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 그리고 특정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경우들은 또 문제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설정하시면서 음원에서 그 키워드가 들리는 순간 앞뒤를 잘 보시게 되면 정답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할 일 문제들 우리 흔히 do, next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할 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화의 후반부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저희가 첫날이기 때문에 part3에서 등장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답을 어디에서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후부터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면 각각의 이런 문제 유형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공략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part3의 질문의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요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지문의 전반부에서 등장을 한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오는 문제 유형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냐 하면 주제를 묻거나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거나 화자의 직업을 묻거나 아니면 뭔가 전화를 건 목적 등을 묻는 요런 문제들이 초반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반 두 줄을 집중하시면서 정답을 찾아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중반부에서 보통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잘 읽어보시고 문제 속에서 힌트를 잡아놓으신 다음에 그 부분이 음원에 딱 들릴 때 앞뒤를 잘 들어주시면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보통 후반부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세 번째 질문에 오는 문제 유형들은 우리가 앞에서 좀 봤었지만 뭔가 미래 정보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두 넥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또는 다음 금요일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은 이런 미래형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 또는 제안이나 권유의 내용을 묻는 문제 등이 마지막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끝? alright 자 그러면 part 3의 전체적인 출제 패턴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대화는 과거에서 미래로 보통 흐름이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읽으실 때 질문의 시제를 잘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뭔가 과거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당연히 어디를 조금 더 집중한다? 초반이나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정확한 정답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권유나 제안, 요청, 여구 또는 명령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러한 표현들 바로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 문제가 떴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떴으면 남자 목소리를 집중하시면서 남자 입에서 why don't you? 라는 말이 딱 들리는 그 순간 그 뒤를 딱 잡아보시면 그것이 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이해 됐죠?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냥 명말까지만 적어봤지만 나중에 각각의 유형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권유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전부다 제안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완벽하게 외워주시면서 그런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원을 쭉 들으시다가 반전을 의미하는 어휘가 딱 등장을 했으면 그 부분 뒤는 무조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but, actually, I'm afraid that, however, I'm sorry that 이런 표현들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but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but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에 보통 중심 내용이 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paraphrasing의 표현을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음원에서 들은 단어는 절대 똑같이 보기에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남자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남자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looking for a newspaper 나는 신문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잡으셨잖아 아, 남자는 신문 찾으려고 왔다 이렇게 되죠 그럼 보기에서 ABCD를 쭉 보시면서 newspaper 잡으려고 하는데 newspaper가 없어요 보기에는 뭐가 뜨냐면 daily publication 이런 단어가 뜨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매일매일 출간되는 거 그게 바로 신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잡은 근거가 ABCD에는 다르게 즉 재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가 생기시면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보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다라는 걸 항상 정리를 해주시면서 암기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part3를 대하실 때 문제 해석은 한글로 하십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절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What are speakers mainly discussing? 눈으로 절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는 문제 내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하시면서 한글로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화자들이 얘기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읽어놓으시면서 키워드를 설정을 해놓으셔야 문제의 음원을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Who does the man recommend to the women? 이렇게 읽으시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읽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읽어놓았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recommend라는 단어가 재수 좋게 음원해서 들릴 경우에는 바로 땅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recommend 이외에 추천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그게 내가 잘 아는 단어가 아닐 경우에는 놓칠 확률이 커져요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얘를 한글로 읽어놨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누구를 추천하나요? 이렇게 읽어놨다면 남자 목소리에서 우리 언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이렇게 들어도 여기에 걸린다는 걸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언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에 걸린다는 걸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글로 문제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는 언제 읽을까? 그때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문제는 direction이 나왔을 때 그때 미리 다 읽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 6문제 정도는 읽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미리 미리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의 흐름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그대로 쭉 가지고 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글의 토픽이 무엇인가요? 화자들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같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 머릿속으로 초반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주제와 직업 장소 등은 초반 두 문장을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part3에서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뻔한 스토리라인을 습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다고 한번 볼게요 41번의 문제를 보시니까 What is the man's problem? 남자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42번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여자가 남자에게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3번 What is the man going to do the next?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있을 때 우리는 이미 벌써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있죠 토익이라는 시험은 아주 착한 시험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거나 해결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읽었을 때 시작 부분에서 남자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남자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어려운 점을 갖다가 해결해주라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뭐해주는 거? 제안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안, 해결책의 그 제안을 받아서 남자가 뭐하는 거지? 다음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미 전체적인 대화가 어떻게 흘러나갈 건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시다고요 이해됐나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 문제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 중에 또 다른 내용이죠 그죠? 자, 초반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주로 남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같은 이런 식의 화자의 직업이나 직책을 묻는 문제 등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키워드로 잡으실 거는 바로 who 또는 man 이런 걸 잡으시면서 초반 등장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경우에도 where does this conversation probably take place? 이러한 대화가 일어날 곳은 어디인가요? 초반 부분 집중하시면서 대화 딱 들어보니까 아,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간다면 장소는 여기겠다 이렇게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배우실 주제와 장소, 화자에 대한 문제가 떴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대화 초반에 집중하면서 근거를 잡아보겠고요 화자의 직업이나 대화 장소는 보통 유추하라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좀 들어보시면서 초반에 전체를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유추, 추론을 해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들렸을 때 오답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가 41번이란 말이에요 41번이 여기 있어 그러면 41번에 대한 근거는 아무래도 대화 초반에 등장할 확률이 커져요 근데 41번 보기 A, B, C, D 중에서 D번의 보기가 끝에서 들렸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것은 안 찍는 게 좋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밑에서 나왔었던 단어가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정답으로 설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D에서 나왔었던 단어가 초반 문제 보기에 깔려있을 경우 웬만하면 피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저희 오늘 총 8개의 교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초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문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41에서 42, 43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바로 음원 틀어주고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한 20초 정도 드릴게요 41번부터 43번까지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일단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questions 41-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his is Frederick Chadwick, the Assistant Manager of Regional Marketing I have a meeting with some important clients in my office at 3 o'clock We estimate it should be fixed within an hour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쭉 푸시는 걸 보니까 자, 막 음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답을 찾고 이런 형태가 지금 좀 보인단 말이에요 자, part 3의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음원이 흘러가는 순간 음원과 같이 정답을 빵, 빵, 빵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우가 문제를 불러줄 때 이 때는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바로 다음 문제에 가서 문제를 미리 읽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 내에서 키워드 설정을 잘 해놓으시고 어디에 들을지에 대해서 위치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문제부터 볼게요 41번에 보시니까 남자가 왜 전화를 했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누구 목소리에 집중하냐면 남자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대화 초반부, 그죠? 초반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초반 두세 주 정도를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보기를 꼼꼼하게 읽으시는데 보기에는 항상 키워드를 같이 설정하시는 거죠 남자가 report leak leak이라는 건 물 새는 거 말하는 거죠 물 새는 거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 다음에 보이버는 뭔가 카피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C번, reserve meeting room 회의실을 갖다가 예약하려고 전화했다 David, discuss raise raise라는 단어는 임금이라는 뜻이 있죠? 명사로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42번에 보시니까 이제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죠 그럼 누구 목소리에 집중? 여자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A번 이 여자는 지금 고객들 리스트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보이버는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어요 C번은 메인터넌스 회사에 뭐하고 있다? 컨택팅 전화하고 있어요 David은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 됐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어디쯤을 집중하신다? 대화의 중간 부분에서 여자 목소리에서 집중하는 점을 푸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또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be doing at 3 o'clock? 그러면 남자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43번에 문제 보니까 미래 시제가 등장해 있죠 그죠? 그러면서 3 o'clock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대화 후반부를 잡으시면서 3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순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 앞뒤를 잡으셔야 되는 건데 자, 3시에 남자가 말하길 A 아, job applicants며 지원자잖아요 그죠? 이 지원자랑 인터뷰 있어요 보이버는 손님들과 함께 get together 만날 겁니다 모인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C번은 다큐멘트를 뭐 할 거다 검토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빗은 에어포트로 떠날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서 우리 41번 한번 볼 텐데 초반에 한 두 줄만 한번 들어보시죠 가봅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네 개 들리는 거 water dripping 이라는 단어가 들렸었어요 그죠? water dripping water dripping 하고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가요? 물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water dripping 잡으시면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41번에 leak 바로 물 샌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초반에 두 줄을 잡으시면서 앞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2번을 넘어갈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자 목소리 집중하시면서 여자가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해석만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내가 내 책상을 갖다가 밀었죠 out of the way out of the way라는 거는 저기 바깥으로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길 옆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정기적인 그런 고장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물 떨어지는 곳으로부터 책상들을 싹 다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지금 누수가 좀 더 커지지 않길 원해요 즉, 심해지지 않길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남자가 끝났어 이제 그러면 여자 목소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자 목소리 집중하시면서 얘가 하고 있는 일을 잡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자기는 뭐 누구누구예요? 켈리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죠? 그러면서 we seem to be experiencing a leak in the water line on the floor above you 저기 당신 위층에 있는 water line이라고 하면 그 수관 되겠죠 그죠? 물 지나가는 그 통로 그래서 그 수관에서 leaking 즉, 누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we have a maintenance crew working on it right now 그렇죠, 여기를 잡으셔야죠 we have a maintenance crew working on it right now 우리가 지금 그 maintenance 크루라 그러면 maintenance crew라 그러면 말 그대로 보수팀 말하는 거죠 보수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2번에서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 seem to be experiencing a leak in the water line on the floor above you We have a maintenance crew working on it right now 그렇습니다 maintenance crew working on it right now 들으시면서 바로 정답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데이빗을 빵 찍어주시는 거죠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바로 43번으로 돌리시죠 남자 목소리를 잡으시면서 3시에 하게 될 일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전부 다 turned off 꺼버렸죠 모든 물들을 3층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물이랑 물은 싹 다 잠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물어보네요 언제 이게 수리가 다 끝날 것 같나요? 어? 3 o'clock 잡으셨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3 o'clock에 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3시에 아주 중요한 고객들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미팅이 있다고요 그럼 남자가 3 o'clock에 있을 거를 찾아보시면 바로 어디 가시면 되겠어요? 미팅 있다 고객들과 그걸 어떻게 paraphrasing한 거? get together with some client 그래서 정답이 고의반 나가시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딱 지문을 쭉 보시니까 초반 두세 줄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41번에 대한 정답 그죠? 그리고 중간쯤에 가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42번에 대한 정답 그리고 끝에 가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43번에 대한 정답 자, 이런 식으로 초반 두 줄 중간 두 줄 끝에 두 줄에서 답이 등장하는 경우는 바로 part 3 전체 10문제 중에서 몇 지문이나 해당이 되냐면 6개에서 7지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린 이런 것들에선 절대 실점하시면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럼 나머지 3개에서 4개의 지문은 이런 형태가 깨지는 경우인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따로따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 됐습니까? alright?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지문 정리하고요 저희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 같이 그냥 쭉 읽으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4번에 문제 보시니까 오케이 스피커들이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요? 주제 찾으라는 문제죠? 그래서 얘도 어디에? 초반을 집중하시면서 각각의 보기 꼼꼼하게 읽으셔야죠 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제품 디자인이다 아니면 인스트럭션 매뉴얼 사용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C번 quarterly budget quarterly 라고 그러면 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기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광고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45번에 남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남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번 training session 자, training session 하면 연수되겠네 연수를 hold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간다라는 뜻이야? 개최한다라는 뜻이에요? 개최하는 거죠 그죠? 이걸로 장난 많이 쳐요 아시겠죠? 내가 연수 갈 거야 그랬는데 A번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연수를 개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이 번에서 미팅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약속을 다시 조정하려고 해요 데이빗은 document를 변경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46번 여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뭔가 요청하는 게 있어 그죠? 그러면 대화 어디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후반부를 들으셔야 되겠죠? 자, 여자 목소리 집중하시면서 대화 후반부에서 여자가 원하는 거 A번 평가 B번은 그룹 사이즈 C번은 제품 descriptions 설명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name of a company 회사의 이름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초반 집중하시면서 주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남자 목소리 집중하시면서 남자가 뭔가 원하는 거 잡으시고요 후반에 여자 목소리 집중하시면서 여자가 필요로 하는 걸 잡아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44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시죠 갑니다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his is Trent O'Brien the head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I turned in my division's budget request for next quarter but I'd like to make an adjustment if possible Well, the deadline for submitting changes was yesterday but the finance committee won't look over them until tomorrow morning so I can assist you Fantastic the only change I need to make is replacing the five desktop computers listed with five tablet computers tablet computers are a bit more expensive but they have applications we need to do our research Seeing as that is just one small change it won't be a problem I just need the price of the tablet computers and I'll adjust it right now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정답을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44번에 C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45번에 David 들어가시고요 46번에 A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6번에 제가 여기 평가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 좀 오타를 냈는데 여기 appraisal이라는 거는 평가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가치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뜻도 있죠 그쵸? 그거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46번에 A번까지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찾아봐야 되겠죠 그쵸? 자, 44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초반 두 줄을 딱 집중을 해보시면서 들어오는 단어를 한번 잡아볼까요? 오케이, 자기 누군지 소개한 것 같고 그쵸? I turned in my division's budget request for next quarter 뭐라 그랬어요? I turned in my division's budget request for next quarter 내가 다음 달 다음 분기에 대한 뭐를 냈다고요? budget request 냈다 그랬죠 그쵸? 예산 요청서 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주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 quarterly budget 바로 딱 찍어내시는 거죠 그쵸? 그러시면서 눈 빨리 돌리셔야 되는 거야 45번에 남자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남자가 원하는 거 but I'd like to make an adjustment 어디? but I'd like to make an adjustment but I'd like to make an adjustment 뭐를 만들고 싶다고요? 변경하고 싶다고요 제가 저희 부서에 예산안을 갖다가 냈는데요 가능하다면 변경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예산안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 말의 paraphrasing 찾아보시면 연수 개최 미팅 연다 약속을 다시 잡는다 서류를 변경한다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바로 David으로 빠지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런 paraphrasing을 잡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대충 들으시면서 그냥 뭐 arrange a meeting adjustment라 그랬는데 이거 잡으시면서 무슨 arrange a meeting 요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쵸? 제가 다음 46번 갑니다 여자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 A번에 appraisal이 있는 거 평가, 가격, 가치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자 여자 목소리 나올 때까지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쵸? But I'd like to make an adjustment if possible Well, the deadline for submitting changes was yesterday 자 그 제출 그 변경 제출에 대한 deadline 마감일이 어제였던 거예요 그쵸? But the finance committee won't look over them until tomorrow morning 그런데 finance committee 이 재정위원회가 내일 아침 이전에는 그걸 또 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So I can assist you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대요 Fantastic 오케이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The only change I need to make is replacing the five desktop computers listed with five tablet computers 오케이 여기 보면 우리 솔직히 막 들을 필요는 없는 거야 왜? 마지막 문제가 누구 목소리니까? 여자 목소리니까 그쵸? 흐름만 잘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남자가 막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딱 바꿔야 될 게 그냥 뭐냐면요 Your five desktop computers listed with five tablet computers 그쵸? 이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Tablet computers are a bit more expensive but they have applications we need to do our research 자 그러면서 태블릿 컴퓨터가 일단은 조금 더 비싸고요 그런데 걔들이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Seeing as that is just one small change 여자 목소리 쉽죠 Seeing as that is just one small change 자 seeing as that 하면은 dead 이하로 보이는 걸로 봐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dead 이하로 보이는 걸로 봐서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변경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 즉 조금만 손보면 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별거 아닌 걸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아직까지 요청사항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야 이런 거 잡으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I just need I just need 들리는 순간 바로 어디가 눈에 들어와야 돼? ask for 요청한다 이 말이잖아 내가 필요한 거니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I just need 잡으시면 I just need the price of the 태블릿 컴퓨터 뭐가 필요하다고요? I just need the price of the 태블릿 컴퓨터 Price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price랑 똑같은 거 찾아보시면 appraisal 평가라는 뜻도 있지만 가격 가치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바로 A번에서 정답이 떵하니 박히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사이즈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제품 설명 상관없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정답이 A 찍으시는 거죠 자 지문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쭉 보시니까 남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쭉 한번 얘기한 다음에 여자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게 아까 전에 타입 2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그죠? 짧게 대화가 끝나는 거 그리고 지금 잘 분석을 해보시면 바로 여기에 두 줄에서 44번과 45번에 대한 답이 동시에 등장을 했죠 그죠? 이런 게 변형 형태인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나머지 3개에서 4개의 지문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잘 읽어보시고 어디에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문에 대해서 위치 확보를 좀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다음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47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47번의 문제 보시니까 또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제 찾으라는 거죠 자 주제가 A. Establishment Opening 여러분 Establishment가 설립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기관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어떤 업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변경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업체의 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B번 호텔 리셉션 얘기 C번 Alumni Party 하면 동창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빗에서 Film Premiere 하면 말 그대로 영화, 시사회 또는 초연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8번에 들어갈게요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죠? What does a man need to do tomorrow evening? 자 그러면 중간 부분에서 남자 목소리 집중하시면서 내일 저녁에 할 일을 잡으시면 되는데 A번 얘는 마케터를 만날 거예요 B번은 기차 타러 갈 거예요 C번은 세미나를 열어볼 거예요 데이빗에는 assignment 즉 그가 맡은 임무를 완성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9번 What does the man wish to know? 또 남자 목소리예요 남자가 알았으면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말은 남자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말과 똑같죠 그죠? 자 A번에 가시니까 How much the fee is? 가격이 궁금하다 B번 어디서 공지사항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C번 그가 뭐를 갖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데이빗 언제 그 시설이 문 닫는지가 궁금하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초반에 한 두 줄을 들으시면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잡으시고요 남자 목소리에 집중하시면서 어? 나 내일 저녁에 뭐뭐뭐 해야 돼 라는 그 부분 잡으시고 그리고 남자가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잡으시면 47, 48, 49가 끝날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Billy Do you want to go with us to a grand opening tomorrow for a restaurant? They say that free food and beverage will be given to those who attend I really want to go with you but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with some of the projects I could catch up with you guys later that evening When will the event end? I don't remember but it will stay open until late at night Let's check their magazine advertisement just to be sure No. 47 No. 48 No. 49 자 이렇게 됐고 정답을 확인을 해보면 47번에 A번 48번에 David 49번에 Davi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다 맞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스크립트는 뒤에서 확인하고 우리 답을 찍는 거 한번 해볼까요? 답을 찍는 거 자 여기 딱 지워둔 상태에서 47번은 초반 두 줄을 잡으시면서 단어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길을 쫑긋 세우시면서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잡아보세요 갑니다 Hey Billy Do you want to go with us to a grand opening tomorrow? 뭐라 그래요 지금? Hey Billy Do you want to go with us to a grand opening tomorrow? 어디 가자 그래요? Grand opening 가볼래? 이랬죠 Grand opening Grand opening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개업이라는 뜻이에요 신장 개업 오케이? 그래서 야 너 내일 저기 레스토랑 신장 개업하는데 거기 갈래? 그럼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레스토랑의 개업이네 그럼 레스토랑 개업을 빨리 찾아보시면 바로 레스토랑을 뭐로 받은 거? Establishment 업체로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정답 어디로 찍으시는 거? A로 찍어내시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눈 돌리셔야죠 남자가 내일 저녁에 뭐 뭐 해야 될 게 있는가? Need to do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해야 될 게 있어요 들어보죠 자 그래가지고 공짜로 음료수도 주고 밥도 준다라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자가 요렇게 한번 꼬셨어요 근데 남자가 I really want to go with you 뭐라 그래요? 내가 뭐가 남아있다 그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잖아 너 내일 갈래? 레스토랑 신장 개업하는데 야 나 진짜 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못 끝낸 일이 있어 그러면 48번 결국에 tomorrow evening에 남자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못 끝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죠? A번 들어갑니다 마케터 만난다 안 나왔고 트레인 얘기 전혀 안 나왔고 세미나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정답 어디로 가요? Complete an assignment 그죠? 과제에 대해서 완수한다 끝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는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궁금해하는 게 있죠 I could catch up with you guys later that evening 자 그래서 그 evening에 그죠? evening이 될 때 내가 너네들을 갖다가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When will the event end? 여기잖아요 When will the even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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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vent 언제 끝나는데? 그러면 남자가 결국 궁금해하는 거는 event 언제 끝나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네 그러면 A번 가격도 아니고 B번 어디서 보는지도 아니고 C번 뭘 받게 될지도 아니고 David when the facility close 그 시설이 언제 닿는지 즉 언제 마치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바로 뒤번 찍으시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은 이 두 줄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답이 다 나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버리시고 다음 문제 읽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해석만 잠깐 해보면 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늦게까지 여는 것 같대요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잡지에 나와 있는 광고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나중에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이런 문장을 가지고서 뭘 낼 수 있냐면 두 넥스트 퀘스천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여자가 이어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는 스피커들이 이어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 매거진 한번 살펴보자 라고 그랬으니까 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는 것이 바로 보기에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끝? alright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50번에서 52번까지인데요 자 마찬가지 딱 보시니까 전화를 건 토픽이 무엇입니까? 즉 전화를 왜 걸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자 A번 해보시니까 컨퍼런스 스케줄 잡으려고요 보이번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 C번을 보시니까 To verify arrangements with a firm 자 그래서 그 회사와의 어떤 미팅이 있나봐요 만나기로 한 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대입이 있어서 Informer clients about a new promotion 새 홍보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51번 갑니다 웬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언제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이 미스트 로렌스 집에 올 겁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고유명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건 절대 바뀔 수가 없죠 사람 이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문에서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 그 순간 앞뒤를 잘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도출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부들이 이 사람 집에 오는 거 시간대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11시 그 다음에 여자가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죠? 자 여자가 걱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52번 대화의 후반부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A번에서 자 Arriving on time for a meeting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가 걱정스럽다 보이 번 Additional products 여분의 추가의 어떤 물품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걱정스럽다 C번 Extra fares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걱정스럽다 David Having problems on the road 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걱정스럽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신 상태에서 50번 바로 들어가 보죠 오케이 자 초반 집중해서 전학원 목적 여자네 집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여자가 걱정하는 상황 갑니다 questions 50-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his is Katie Lawrence I remember that we agreed that you would drop by tomorrow at 10 o'clock in the morning Will you come by then? Yes, Ms. Lawrence Be aware that our workers will be there at least 30 minutes earlier Let me check your address 88 Barkville Road, Metropolis, Tennessee, right? Yes, I almost forgot I have some items in the basement that I want to take with me to the new house Can they fit into your vehicle? Yes, don't worry about it The truck is very spacious But I need to let you know that there's an additional fare if they weigh more than 15 kilograms Number 50 Number 51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52번의 정답을 좀 다 같이 확인을 좀 해보자 52번에 혹시 C번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기가 바로 함정인 거죠 52번은 분명히 여자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여자의 문제점 잡으라는 거였거든요 여자의 문제점은 바로 Boy번 돼야 되겠죠 뭔가를 깜빡했다라는 말 거기를 잡고 들어가시면 바로 B를 땅 찍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50번에 C, 51번에 A, 52번에 Boy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건 목적부터 바로 들어가보죠 초반에 두 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 그래요? 오케이 자기 이름은 Katie Lawrence고요 자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동의했다죠 뭐하기로 You're a drop by drop by라는 뜻 뜻이 뭐죠? 들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말이야 니네들 내일 10시에 우리 집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좀 올 수 있어? 그러면 여자는 지금 전화를 건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약속 잡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바로 50번의 정답이 뭐가 되는 거? C, to verify arrangement with a firm 바로 딱 찍어내시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51번 잡아야죠 언제 도착할 거냐 이거예요 이 여자네 집에 원래 10시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근데 뭐라 그래요? 몇 분 더 일찍 올 거라고요? 30분 더 일찍 올 거라고요 10시에 올 거라고 했는데 너네들 그때 올 수 있어? 직원들은 30분 정도 더 일찍 갈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가 되는 거? 9시 30분 바로 찍어내시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2번 가셔야죠 여자가 뭔가 걱정하는 게 있어 여자의 문제점 그럼 안 좋은 말을 잡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자 목소리에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소 한번 확인했고요 바로 여기야 나중에 우리가 많이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뭐 깜빡했어요 까먹었어요 아 실수했어요 놓쳤어요 싹 다 안 좋은 말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내가 깜빡한 게 있어 뭐? 뭐를 깜빡한 거야? I have some items in the basement basement에 아이템 있는 걸 깜빡한 거죠 내가 새 집에 들고 가고 싶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걸 깜빡했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것도 당신네들 차 안에 들어갈까요? 그 여자가 지금 결국에 걱정하는 건 뭡니까? 원래 얘기했던 물품 이외의 물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바로 52번의 정답 비번 including additional product가 땅 찍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제 표현을 잡아내지 못하면 어디가 딱 소리가 들리냐면 트럭이 상당히 spacious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15kg이 넘어서면 뭐가 있다고요? Fair, 추가 요금이 있다라고 남자가 알려줬을 뿐이지 여자는 추가 요금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함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련된 교환을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초반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근거를 주로 잡는다? 초반 두 줄에서 보통 잡는다 가운데 문제는 보통 어디서 잡아요? 문제에서 키워드 설정해놓고 성우의 목소리 잡으시면서 중간에서 잡으시고요 마지막 문제를 또 어디에서 잡아요? 성우를 잘 설정해놓으시고 마지막 두세 줄에서 잡는다 그쵸? 이런 형태로 위치 설정을 하시면서 항상 Part 3를 접근해 주시고요 요 방식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청취력을 조금 더 기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에 한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음원 들어보시고 크게 크게 따라 읽으시고 쉐도잉 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네 문제를 내일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틀리신 문제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챕터 1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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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고요